저는 서울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2-3 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축구입니다. 저는 이렇게 팀을 계속하고 싶습니다. 팀에 도움이 됐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쁘고요.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골과 도움을 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광민이 형이 업사이드가 아닌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저는 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막상 골 판정되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게임 이번 시즌 들어서 많이 못 뛰었는데 좀 마음에 짐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팀을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선수들도 이제 팬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조금 더 이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